이재명 대표가 저를 낙점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치한 거고요. 제발 국회의장이라는 그 자리를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위신을 떨어뜨리는 언행은 후보로 나오는 분들이 좀 상가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장 나가겠다고 하는 분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데 국회의장은 무소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법이 따르면 무소속이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미 언론을 통해서 기계적인 중립 의미가 없다. 김준표 현재 국회의장을 비판하면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 평을 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건 법에 의해서 국회가 돌아간 게 아니고요. 사람의 특정인, 즉 이재명을 위한 국회가 된다는 걸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 쿠데타에 대해서 그냥 협치라는 이유로 끌려다닌다면 지난 정권에서 끌려다니다가 제대로 검찰총장의 검찰 권력 사유화 이런 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검찰 쿠데타가 목전에 다가왔는데도 막아내지 못하고 지금 국민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죠. 당이나 국민들이 또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불만을 가하는 것은 협의를 합의로 운영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섭단체 대표들과는 협의가 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못 가게 됐을 땐 국회의장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협의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주요한 민생이나 긴급한 현안들이 있을 때 여야 합의가 살필 미뤄지면서 그냥 쭉 정장화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안 된다.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 대해서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아니 이건 내용만 들어보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당대표 후보 같기도 하다. 당대표들이 내놓을 만한 발언들을 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라는 자리에 대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좀 보여주는 거 저도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오로지 저건 이재명 대표의 마음에 드는 얘기만 지금 해서 낙점 받겠다. 지금 그 밖에 없는 걸로. 심지어 일부 어떤 분은 이재명 대표와 같이 간다는 취지로 국회의장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비춰지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 핵심 지지자들에게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국회의장의 자리에 대한 위신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다. 어찌됐든 간에 국회의장은 최다선 중에 국회의원들의 자유투표로 뽑는 거. 그렇습니다. 저는 그 원칙대로만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저를 낙점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치한 거고요. 제발 국회의장이라는 그 자리를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위신을 떨어뜨리는 언행은 후보로 나오는 분들이 좀 상가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장 나가겠다고 하는 분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자기 정치의 의미가 뭔지 아마 당사자들은 잘 알 거예요. 지금 뭐 국회의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히신 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이준우 전이요. 그런데 아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이게 국회의장에 도전하려는 분들의 얘기인 건지 아니면 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려는 분들의 얘기인 건지. 이거 어떻게 좀 보아드리셨습니까? 국회의장 선거, 당대표 선거 저거 두 개 다 아우르는 것 같아요. 두 개 다 아우르는 합쳐서 보면 결국은 이재명의 친위부대, 가장 수장으로서 친위부대에 나선 사람 누군가. 그거를 정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국회의장은 무소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법이 따르면 무소속이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미 언론을 통해서 기계적인 중립 의미가 없다. 김준표와 현재 국회의장을 비판하면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 평을 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건 법에 의해서 국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특정인, 즉 이재명을 위한 국회가 된다는 걸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거 목적이 두 가지로 생각해요. 단기적으로 보면 어려운 얘기겠지만 탄핵이라든가 개헌. 탄핵이나 개헌. 이 카드를 국회의장으로서 끄집어 적어도 올리겠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으로 직권으로 카드를 올려서요. 거기서 계속 괴로우시키거나 아니면 법사회에서 눌르고 앉히고 있거나 이런 걸 국회의장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끌어올리겠다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그 톤을 바탕으로 해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에 텃밭을 다지겠다.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이 깔려있는 국회의장 목소리가 아닌가. 후보자의 목소리가 아닌가. 지금 아까 영상에서 소개하는데 지금 화면으로는 우원식 의원도 지금 국회의장 도전했던 걸로 밝힌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의 지지자들의 움직임이 하나가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옆에 있는 일단 포스터 같은 게. 이게 고추장이라고 이렇게 하얀 글자로. 세로로 고추장인데 읽어보시면 고추미애를 국회의장으로 적폐살떨리는 매운맛. 이게 지지자들이 저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서명운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추미애 추대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그래요. 추미애가 개혁 움직임에 맞으니 조정식은 후반기에. 지금 지지자들은 아예 나누고 있군요. 지금요. 그리고 특정 인물. 지금 조정식 의원인데 뭘 했다고 의장인가 이런 또 비판. 그리고 또 정성호 의원도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절대 반대.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있다 그래요. 김선희 변호사. 민주당의 열성 강성 지지층은 추미애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믿은 겁니까? 그런데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압박을 하겠다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한다. 의원들을 압박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관찰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비치는데요. 그런데 이거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봐요. 국회는 민의의 정당이고 갈등을 해소하는 정치력의 시험대예요. 거기에 수장이 국회의장이십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의 의미를 더 키울 수 있는 국민을 위한 그리고 역사의 어떤 정치사의 어떤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가 자기 한풀이 그리고 강성 지지층의 한 정파의 한풀이 그리고 그들의 전리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만 비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한 정파의 수장처럼 막 행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반작용이다, 지금. 그래서 대통령이 변하시면 저 같은 사람이 맘 놓고 이거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대통령께서 변하시지 않고 정권과 여권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서 이거 비난해봐야 소용없고 그 모습이 오히려 이런 어떤 일을 하는 분들에게 이런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다라는 거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 국회의장, 국회의장인데 지금 현 김진표 의장에 대한 어떤 또 막 압박, 비판 막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유는 중립을 지켰다. 왜 민주당 쪽으로 상해서 뭔가를 더 도움을 주는 걸 안 했냐. 뭐 이런 비판이 있다고 그러네요. 국회의장 자리인데 말입니다. 국회의장 자리입니다.